언젠가는 태양의 빛도 소멸할 때가 옵니다. 만약 태양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쉽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건 불가능하므로 무리일 것입니다. 죽기 전에 태양의 빛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만약 거대한 바가지로 태양의 물을 잔뜩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빛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태양이 우리에게 매일 보내는 빛을 모두 합치면 무려 170조 킬로와트의 전기가 내리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전력입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우주에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와 비교하면 이는 아주 미미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우주에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와 비교하면 이는 아주 미미한 양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20억 배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에너지 소비는 질량의 비례에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은 비만인 사람이 러닝머신에서 뛰는 족족 체중 감량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40억 톤이 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태양은 연소하면서 사라져 간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소의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의 질량과 같았다면 5만 년엔 더 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실제로 태양의 질량은 전체 태양계 질량의 99.86%입니다. 이는 매초 수소 약 7천억 톤을 태우면서 태양이 100억 년 동안 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인류가 조사 중인 달의 지질이나 운석의 광물의 나이를 보면 우리는 100억 년 중 이미 반이나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이런 무서운 대변역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현재 우리에게는 50억 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자면 거대한 핵융합로의 중심에 연료, 즉 수소가 고갈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은 스스로 질량을 줄여나가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되돌아오지 않는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소라는 연료도 고갈되어 태양은 더는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경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소멸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태양에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라져버릴까요? 우선 첫 번째로 쓸만한 크기의 바가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령 우리에게 그런 바가지가 있고 물이 충분하고 이 모든 것을 태양계의 중심으로 옮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진 천체 물리학자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 적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보통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산화반응으로 연소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연료, 대기, 그리고 높은 온도 만약 연소 중인 물체에 물을 부으면 표면에 물의 층이 생성되어 불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전혀 다릅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을 물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더라도 태양의 내부에서 핵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별은 산소를 생산하기 전에 대량의 탄소를 내뿜습니다. 바가지 안에 물에는 산소와 수소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양은 물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 거대한 바가지로 물을 퍼붓는다면 태양광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태양은 다른 형태의 핵융합을 하면서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방사 스펙트럼 안에서 자외선 광파가 커지고 그 밝기는 현재 태양의 6배를 웃돌 것입니다. 물은 89%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진량의 평균 밀도는 대개 물의 밀도의 1.5배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부피의 물은 태양의 진량의 0.71배의 진량을 가집니다. 그 결과 기존 천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게의 수소 48%, 헬륨 14%, 산소 37%로 이루어진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주 바가지로 태양에 물을 뿌릴 수 있다고 해도 아쉽지만 아니면 행운일지도 우리는 태양빛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크기가 태양의 2배에 달하는 새로운 별이 관측될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어떨 것 같나요? 만약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태양은 장시간 봐서는 안 됩니다. 눈 아플 거예요. hataляется 식사일 하 Todd 인사를 하 tenth 한 전 이거 Ahora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